여러분들, 대학원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지 스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쵸? 대학원은 우리가 보통 그래지 스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지 스쿨인데요. 그거를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래지 스쿨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철자를 보시면요. G-R-A-D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스쿨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래지 스쿨이라고 할 것 같지만 실제 원어민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래스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스쿨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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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D 발음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D와 T의 기념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스탑사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민들은요. 단어가 D나 T로 끝나고 뒤에 자음이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S 같은 자음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동시에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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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D나 T에서 소리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렛에서 그렛 그렛 스쿨 그렛 스쿨 소리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숨을 약간 멎는다? 숨을 약간 잡는다? 그렛 스쿨 그렛 스쿨 그렛 스쿨 이런 식의 느낌으로 발음이 되겠죠. 사실 이거는요. 제가 좀 더 응용을 좀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요. 일단 오늘은요. 그렛 스쿨 이거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발음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는 것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렛 스쿨 대학원이 들어간 영상들을 한번 보면서 직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렛 스쿨 그녀들은 그녀들에 정해진 그녀들에 정해진 한 주지에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래드 스쿨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렇게 스탑사운드인 티나티 다음에 자음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지 연습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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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도록 하겠습니다